뭐 보고 있어요? 나무요 나무는 왜 봐? 내가 건망증이 와가지고 말을 자꾸 잊어먹네요 언제부터 그러세요? 뭐 한 며칠 됐나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시를 한 번씩 써보낸 거예요 단생 처음으로 한 번 써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이든 진짜로 보게 되면 뭔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시를 왜 배우세요? 그러게요 내가 시를 왜 배울까요? 환자분은 지금 알츠하이머를 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운동하래 운동 열심히 하래 의사가 그랬는데 시도 열심히 쓰래 어르신 어디로 찾아봐요? 아주 어렸을 때 한 순간이 떠올라요 아마도 내 머릿속에 있는 맨 처음 기억일 것 같아요 아마도 내 머릿속에 있는 맨 처음 기억일 것 같아요